반갑습니다 세대공감 올드앤뉴 진액의 노현정입니다. 저기요 저희 프로 반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 이제 노현정 아나운서가.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올드앤뉴를 하게 됐습니다. 미운전과 운전 다 들었는데 막상 간다고 하니까 참 또 섭섭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 상생플러스가 어려울 때부터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청률 한 자리 때부터. 그렇죠. 같이 시작했는데. 자 우리 노현정 씨 마지막 녹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MC 네 분이서 3창 한번 합니다. 무슨 3창이에요? 외가 3창. 아쉬운 마음에. 네 노현정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선착할 테니까 나를. 신청하네요. 하시오 대감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 감정이 딱 들어와야 돼 감정이. 그동안에 1년 넘게 함께 했던 감정이. 아 현정. 아 노현정. 아 저 왜. 왜 우리만 두고 우리만 두고. 왜 떠나 왜 떠나. 우리 우리에게서. 우레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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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 어떻게 따라 합니까. 하지마. 오늘은 어쨌든. 좀 지원 섭섭한 마음에 좀 상상플러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연인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저기요. 무슨 일치야. 우연인의 일치. 어느 정도의 일치입니까. 우연인의 일치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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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인의 일치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애초 올드앤유의 시작을 아마 이 사람들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분 때문에 저희 또 상상플러스. 살아났었죠. 그리고 마지막 엔딩을 마지막 끝을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또 끝을 냅니다. 아. 아이러니하네요. 신영진 씨. 공영진 씨 모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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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부터 인사를 드릴까요. 우리 공영진 씨. 아니요. 아. 형님부터 하시죠. 형님. 아. 형님이십니다. 경험자이시니까. 네. 제가 한참 형이죠. 아. 형이시니까. 한참 형입니다. 제가 그. 한참 동생입니다. 얼마나. 나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네. 어렵고. 지금도. 작품을 계속 같이 했는데도 어렵고. 얼마나 동생입니까. 아. 5개월 10일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신영연 씨. 그때와는 좀. 세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반말 같은 게 재미있게 먹혔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많이 건방져졌습니다. 너만 찍으면 또 되게 건방져졌습니다. 아. 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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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데려가. 조희석. 아. 대단히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인데. 이제서야 나오게 됐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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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하고 대본 안 보고. 혹시 촬영 도중에 약속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촬영 도중에 약속 있다고 그러고 그 슛 들어갔는데도 전화받고. 아 끝받네요. 원래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초질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냥 한 번 떨어지는 거죠. 신현준 씨가 지금 이렇게 탁재현 씨한테 시도 편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쓴맛, 단맛 다 봤을 때는 4년 전에 신현준 씨하고 블루라는 영화를 찍었고. 아 해군 해군. 그 영화 찍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신현준 씨가 김창에서 허덕이로. 신현준 씨가 처음에 데뷔할 때 아주 대단히 스타로 데뷔했습니다. 장중아들, 한 40대는? 진짜?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 아 이 카리스마하는 신현준 이상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란한 사생활. 뭔가 춤과 스캔들. 스캔들. 그때는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신현준이 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사랑을 나눈다는. 날아가는 새도 사랑을 나눈다는. 오늘 또 이제. 잠깐만. 본인의 말투를 좀 바꾸시면 안 됩니까? 지금 내밀린 거야? 지금 내밀린 거지? 하나, 둘, 셋, 넷. 싫어, 싫어, 젊말 싫어. 저랑 무대 인사를 갔는데 호텔에서.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부산 호텔에서 둘이서 이제. 아,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중훈 선배님이 미국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현준이 형이 전화기를 보더니.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하더니 잔다고 그래. 아니, 왜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받아서. 영화가 잘 됐는지 궁금하셔서. 아, 궁금도 하고. 아무도 전화를 오셔서 궁금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아끼는 후배들한테는 대단히 참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분입니다. 형제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기대한 것만큼은 아닌데 하여튼 대단히 마음의 상처가 있다. 박준우 선배님께서 1년 365일 해가 쨍쨍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가뭄이 들고. 비도 좀 오고. 그다음에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이래야 또 비옥한 오토가 되듯이. 이야, 현준이한테 힘내라고 전해달라고. 감사한 얘기잖아요. 그 뒤로 죽은 영영화가 안 되고 있어. 계속.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들께 궁금한 질문을 드리는 스타디옥 베스트 수사입니다. 오늘은 무려 5,300여 명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스타분들께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별명. 짱구는 못 만져. 꼭 짱구 혼자 압니다. 꼭 짱구가 만져야 됩니까? 아니, 그냥 짱구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거 만져봐야죠, 이렇게.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이 제목을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별명이요? 네, 별명. 누가 제일 별명을 제일 잘 살린 것 같습니까? 맛깔스럽게. 이휘재 씨입니다. 정말로? 제일 못 살린 사람 누구입니까? 탁재훈 씨. 잘 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못 살린 겁니까? 아놀드 씨와 씨 자네인가? 예, 예. 이런 게 나랑으로 빠지는 거지요. 그렇죠, 점점. 점점 맛보고 있는 겁니다. 빼고 싶은 사람. 정말 셔. 빼고 싶은 사람. 주사다녀. 신대감님. 네. 이번에 다시 절친한 분들과 이 영화를 뭉쳤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사람 왜 들어왔을까? 빼고 싶은데. 또 왜 들어왔을까? 솔직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정준호 씨도 또 특별 출연해 주십니까? 정준호 씨는 이번에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빠진 분 있잖아요. 아, 그놈은 제가 뺏습니다. 나올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스케줄이 안 되는 게 제가 스케줄이 안 돼서 찍지 못한 영화를 대신 찍어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신준호 씨가 버린 욕을 정준호 씨가 주워서 찍는군요, 지금. 늘 주워 먹죠. 아, 그리고 왜 쫓아다녀? 우리 신대감님이 김원희 씨를 쫓아다닌다고. 재훈이랑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잖아요. 이제 건방조졌기 때문에 저랑 안 놀아줘요. 차에만 계시고 자기 촬영할 때만 딱 나오시고 제가 놀아달래도 인상 쓰시고 그냥 저는 원희 씨랑. 근데 또 우리 택준 씨는 저한테는 아주 잘해줍니다. 어, 또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해줘요. 저한테 숙소에서 만났는데 너가 제일 싫다고. 진짜. 아니, 그래서 무슨 안금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저번에 뭐 차 안 빌려줬다며.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아유, 왜 그러세요? 그때 많이 빚었던데. 아니, 부산에서. 그거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신현준 씨 집의 가운이 이간질인데. 자, 이번에 이제 우리 공대감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별명! G.O.D의 노래입니다. 짜장면은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어. 뭐야, 그게? 짜료를 좀. 이건 대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전승희 가수이십니다. 잠시만요. 보라마나만나 빽 보라마나만나. 짜장면은 어머님. 자, 별명. 가시죠. 짜장면은 어머님. 짜장면은 어머님. 그거 아닙니다. 짜장면은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어. 네, 그겁니다. 두 번째 별명. 안토니오 밥 다단스. 뭐라고요? 안토니오 밥 다단스. 예전에 안토니오 밥 만져나 이런 것도 있었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신정환 씨. 이번 편집을 해주시죠. 한 주만에 기복이 확 찾아왔네요. 신정환 씨. 공대감님. 그러십니까? 저는 이번에 공대감한테 드릴 질문. 네. 패스하겠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외합시다. 네. 사진 하나 찍으십시오. 우리 공영진 대감하면 정말 대한민국 영화계 최고의 감초 아닙니까? 올해 또 특히 무척이나 활발한 활동을 하신데 혹시 올해 그 연말에 한상을 누리시는 게 아닌지.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똑같은 영화제에 노미네이트만 네 번 돼서. 울지 마시고. 네 번 다 똑 떠졌습니다. 울지 마. 작년에 우리 탁대감님도 저하고 같이 고배를. 무슨 맛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서른아홉에 신인상으로. 어 근데 이제 심사위원분들께 홍 펴주셨어요. 지금 주윤씨도 상해야되면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다 신대왕님도 은근히 상해야되면. 많이 타셨죠? 저는 그 장군의 아들 데뷔했잖아요.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신인상으로. 오 신인상. 네. 그 뒤로 쭉 그냥 있어요. 영화제 가면 또 어떤 놈 놀림감으로. 계속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정모씨죠? 네 그 놈이죠. 정모씨 아들 모주노 분이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여균씨 지금 배우 세 분은. 상복은 그렇게 좀 많은 편은 아니십니다. 이번에는 아마 탁재훈씨.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탁대감이 저 신대감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주연상 후보는 오를 거예요. 후보예요? 예. 하지만. 우거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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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 킬리만제로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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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면 웃어도 됩니까? 네. 일부러 안 웃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참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신현준 대가문. 신현준. 신현준. 어디 불편하십니까? 하하하하. 고정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 걱정되는 게 제가 다음 영화를 정영둔 씨하고 찍습니다. 살 너무 많이 빼셨데? 정대 양. 아니 영화. 그거는 다음에 제가 게스트 resistant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하. 저기. 가서 전국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다음 WhatsApp 실패하실 것처럼agu competition. 하하하하. 아니 근데.. 전화는 또 올 거예요, 박지근 섭외적으로. 우리 신현준 대강은 최근에 보면 우리 정준호 대강과 같이 찍은 작품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뭐 동시에 같은 작품을 이렇게 두 분이 섭외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많이 있죠. 네, 근데 안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다 덤앤더머로 들어와서. 약간 이미지한 조금. 맞죠, 이미지랑은 맞는데. 그 친구랑 이제 친해지면 같이 있기가 싫어져요.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정준호 정대강은 아주 독특한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버릇? 저희가 그 동열과 육두산이를 찍을 때 한참 비서철이었습니다. 빨리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그 정준호 씨 때문에 최종 기간이 한 달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아니, 왜요? 그 비서지에서 일일이 악수하고. 일일이 사진 찍고. 그 분은 그 인생의 목표가 의원이시기 때문에. 아, 진짜? 네. 그래서. 한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 놈이야. 어떻게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어제 저 신문 보니까 아까 플리우드 영화 간다고요? 네, 네. 지가 꼭 보도자료. 플리우드. 아니, 그리고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친구 이제 방송 들어보면 좋은 일 하잖아요, 밥도 져주고. 네. 좋은 일 할 때는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국에 전화 와요. 그리고 매니저한테 왜 케이블 안 불렀냐고 화내고. 짜증 막 내고 있다가 방송 카메라 하면 우시면서 밥도 주고. 그게 정말 싫어요, 그러면. 그러려면. 그리고. 저기. 그리고 정준호. 네. 너가 계속 좀 챙겨야 돼요. 어머. 아까 전화하는 거 모르더라고. 저기. 정말 신기한 건 질문 5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 부지문 하시죠. 아니 이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정준호 씨가 TV 하고 있을 때 이제 영화 쪽 사람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준근 선배님이랑 이렇게 영화하는 식구들이 모였었을 때 얼굴 좀 이제 친해지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준근 선배님이 너 뭐 잘하냐 이러는 거예요. 드럼 좀 잘 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술자리였거든요. 술 먹고 있을 때 한 4시간 드럼 치다 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러 이제 술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항상 드럼 치고 있어요. 자꾸 드럼 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데 땀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불쌍해서 제가 술도 이렇게 먹여주고 치고 싶었어요. 이걸 안 놔요. 손으로 안 놔요 손으로 안 놔요. 그래서 야 이놈 참 안 됐다 하고 집을 한 번 놀러 갔어요. 와 드럼요. 집에서 친구는 거예요. 근데 두 분 관계에서도 비행기 사건도 있고 스킨스쿠버 사건도 있다는데 비행기 사건은 먼저 볼까요? 저희가 이제 블루라는 영화를 저기 오늘 블루라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영화를 진해라는 곳에서 한 6개월을 찍었으니까요.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정성 아이돌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선배라 아주 들이단짝 친해졌죠. 그 해양 영화였기 때문에. 그렇죠. 해군. 스킨스쿠버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배웠어요. 전지훈련을 가자. 사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간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이미지가 하야시. 황 장군. 멋있잖아요. 멋있죠. 그 승무원분들이 대단히 그 호감을 표시를. 춥파를 또 던졌군요. 저한테는 네 공윤 씨 안녕하세요. 지저씨! 설마 승무원이 비행기 안 했어요. 설마요. 오버가 심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정도로? 네. 말도 잘 안 해요. 말도 잘 안 하고. 평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친한 누나들 보면은. 뭐 심해진 선배님 같은 사람 만나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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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러고 뛰어갑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말도 안 하고 딱. 거묵하게. 거묵하게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거 봤더니. 이불을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하고 자기가 먼저 자고 있습니다. 와 씨는 좀 멋있다. 자는 모습도 멋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에어 포켓이라고. 약간. 떨어지는 거 있었습니다. 어 약간. 떨어졌습니다. 목까지 덮고 있다가. 아! 비행기 안 했어요. 비행기 안 했어요. 이거를. 옆에서 자는 사람들. 다 함께 무슨 굴난 줄 알고. 숨어도 다 꽂혀 하고. 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시현주 씨랑 같이 여행을 가면 약 한 4박 5일, 5박 6일 가는데 트렁크 6개입니다 6개고 유학생이군요 유학생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다행히 짐들을 정리를 하는데 약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니 저는 좀 어디 갔어도 제 집 같아야지 편하거든요 다 정리를 해놓고 성경을 항상 봅니다 성경을 다 보고 기도를 드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화장품 바르는데 45분 걸립니다 화장품 50개 바릅니다 아니 연습계 중에 하나는 화장품 가방이군요 통째로 화장품입니다 20분이 지나면 다른 가방을 엽니다 그 가방에는 약만 있습니다 각종 약들 먹는데 15분 걸립니다 나는 나갈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잠듭니다 항상 성경책은 제가 그 전날 좀 안 좋은 일을 했거나 그래서 그 방에 꼭 그 전날 갔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꼭 찝찝하면 성경책이 들어가있죠 들어가있죠 마지막으로 10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가 돼서 갑자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빵을 좀 먹을까 했더니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누닷없이 빵을 먹는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너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네가 지금 빵을 먹어? 배우가? 왜왜왜왜 너 얼굴 살찌고 어? 잘 자리에 빵 먹는다고 너 너 승우 너 동건이 빵 되게 좋아해 내가 안 먹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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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심각하게 혼내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관리를 해야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알았어 그럼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잠을 참고 그때부터 잠 못 자냐면서 계속 얘기 자냐? 자? 자지 말어 이거부터 시작해 자면 죽어 이걸로 시작해갖고 자지 말어 3시간을 얘기하다가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새벽 3시가 그랬더니 야 형준아 우리가 지금 첫날인데 잘 수가 있냐 어 산책이라도 갔다 오자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무슨 산책을 갑니까? 새벽 3시에 난 졸려 죽겠는데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들 어디로 막 갑니다 응 줄레줄레 따라갔더니만 한인식당에 들어가 새벽 3시만에 새벽 3시만에 갈빗살 4인분에 된장찌개 제육볶음에 혼자서 다 먹습니다 아까 비가 3시간 전에 나한테 빵 한 조각 먹는다고 어? 장동건, 김수구 그 빵 먹는 줄 알아 얼굴 붓고 뭐 이렇게 이야 왜 빵은 뭐 먹게 하면서 왜 가서 식사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빵은 싫어하거든요 빵은 싫어하니까 솔직히 사실 배가 굉장히 겁났어요 나 먹는 건 싫고 얘 먹는 건 싫고 버텨보려고 제가 얘 한 번 혼 좀 내고 갈게요 얘랑 이제 스쿠버를 갔는데 거기 저 헬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헬퍼가 여기서는 이 포인트에서는 거북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영몰이니까 절대 만지지를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운이 좋으면 거북이를 발견한다 딱 들어갔는데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운 좋은 거죠 거북이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호기심 소년이에요 저기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거북이가? 이거 우리 찾잖아요 경기심 소년이에요 형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만지지 마 의의에 새로 자기도 주의에 휩쓸려서 지가 갇있네 주로 자기도 두부리를 만약에 지금 거북이가 진짜 기분이 나빴는지 씀 형 emotionally 이렇게 Wochen Koh uncles 진짜 우리 kalo 깝 우리 tyle 그래서 골이 계속 진짜 크잖아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골이 골쩍둘쩍 가면서 얘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진짜 나는 신기했던 모양이야 좀 더 가까이 와서 오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저 우리 새가 바다에다가 왔어 신기한 거지 내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나오죠 숙소가 이렇게 배를 타고 한 시간을 가는 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거북이랑 놀고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늦게 나온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면 짐 다 때려 싣고 또 짐 워낙 많잖아요 약통에 화장품 통에 옷 통에 그 열대 지방 같은 옷을 모르지만 아니 그 밤낮 민소매에다가 반바지 입으면 되는 걸 갖다가 막 뭐 하여튼 많이 많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원래 밤에는 운항은 안 하네요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한 5분 정도 배가 쫙 이제 어둠 속으로 가는 거죠 쫙 가는데 갑자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아니 저기서 뭐 이만한 게 왔잖아요 야 이거 신현중 공용진 매일 스포츠 신문에 나겠구나 정말로 죽는구나 했어요 아니 진짜 파도가 이만한 집채만한 파도가 치면 배가 날아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조그만 배가 거기서 또 비행기 나온 거 아니에요 신현중 처음엔 잘 버티다가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밀어 뛰어 뛰어 차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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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근데 제가 이제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무서우면 소리 지르잖아요 막 소리 질렀어요 무서워서 근데 형진이는 탁 그 배를 딱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울었어요? 저는 좀 울었잖아요 아 근데 형진이를 이렇게 봤더니 가만히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어리지만 와 이놈 괜찮다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울고 있더라고요 입술만 꽉 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빗물이 이렇게 제가 이제 얼굴을 봤더니 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감정이 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울면서 명언을 남겼어요 형 나 이제야 뜨는데 여기서 가오 이제 사람들이 늘 말 말했는데 여기서 아프다 그 정도로 위험했거든요 얼마나 긴박했을까요 위험했어요 거북이를 만져나 거북이 거북이 만져서 그런 거죠 자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별명 아놀 슈알 제퍼롤 매일 질문에 자 그 다음 별명 내 이름은 김삼승 이랍니다 안 웃깁니까? 요즘 페이스 좋습니다 괜찮죠? 별명 페이스 좋습니다 웃겨요 난 웃깁니다 우리 공대감님 아드님이 네 매일 공준표 강경희 두 2인방이 있습니다 강경희? 제 와이프죠 예예예 보통 이제 가정은 집은 들어가면 편안한 휴식처 안식처 안락처가 돼서 그 다음날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에 나올 때 생기발랄하게 나와야 되겠죠 저는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 방전돼서 나옵니다 하루 평균 지인분이 3만개 정도 그리고 이 두 이 투터분 한 명이 나름대로 그래도 뭐 남편이든 아빠니까 애정 표현을 하면 네 한 명이 그걸 두고 보지는 못합니다 둘 다 코알라 마치 들이단짝 붙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뛰어내느라고 요즘 또 좀도 없습니까? 이야 그렇죠 폭력을 행사할 뻔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엄마를 두고 아빠랑 아들이 이렇게 시샘을 하는데 그렇죠 아빠를 두고 엄마랑 아들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 그거를 10년 내내 당해보십니다 3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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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단되는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 있었던 일은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군노들끼리 있었던 일은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보통 그리고 저도 들어가면 좀 쉬고 좀 상상플러스도 좀 보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거실이 항상 2원방송 3원방송 할 수 있습니다 상상플러스 난 보고있고 강경희 방송 공부 나중에 이렇게 땅을 꽉 입고 쉬는 게 땅을 쭉 빨려들어갑니다 지금 빨려들어갑니다 차라리 날 흙으로 덮고 쓰지 나를 덮고 낳아 나를 좀 덮고 낳아 덮고 낳아 덮고 낳아 내가 도저히 못살겠다 너네 때문에 근데 너무 행복하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근데 행복한 거 사실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 근데 이 방송을 보시면 또 형수님하고 또 자제분 또 서운할 수 있을 텐데 전화 오겠죠 뭐 뭐 서운하려면 서운하라고 그러십시오 제 본연의 그 심정입니다 그 우리 형수님 동생분이 김성수씨랑 결혼하셨죠? 네 근데 그 처갓집에 네 분이서 가셔서 재밌었던 일화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항상 빵 먹는 자리에서 응 어느 날 그 행사여서 집안 행사에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왔습니다 네 네 김성수씨가 네 김성수씨가 자메이카 사람 머리에다 대걸레를 뒤집었습니다 와가지고 장인어리 그거 보고 밥 먹다가 공중구향을 했어요 장인어리 그거 보고 밥 먹다가 공중구향을 했어요 한참 동안 김성수씨가 금머리 하고 다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밥만 먹었습니다 네 네 반찬 반찬 못 먹고 한참 음식 하나 더 먹으면 반우진씨 그거쯤 해주세요 뭐요? 조는 기장이잖아요 야 오늘 공중씨고 오늘 종합 선물세트인데요 한참 한번 해주세요 조는 기장 조는 기장 기장님하고 부기장 있잖아요 이제 부기장이 이제 신참인 거예요 이게 가상인데 가상으로 신참이니까 의욕이 넘치죠 얼마나 넘치겠어요 딱 타가지고 이제 기장이 이제 졸린 거예요 경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야 나 한 30분만 눈 붙여도 되냐 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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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이 야 저 무슨 일 있으면 깨우고 어 깨워 어 잠깐 잔다 부기장은 온갖 사명감이라는 사명감은 자기가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자니까 자기도 졸린 거예요 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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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자고 있다가 옆에서 자꾸 자거든 조종건윔 잡아야 되는데 조종건은 잡아야 되는데 자꾸 졸리니까 아 잠시 허리가 돕는 거야 아 어 근데 마침 기장이 깨는데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깨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 놈이 대마초로 들고 가는 거야. 사회에 물을 빚고 잠을 못 지은 거죠. 밤샘 조사를 이틀간 한 거지. 비몽사몽인 거야. 근데 이제 연애가 준 게가 왔어요. 누구 씨 뭐 지금 심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으로서 제가 하지 않아야. 엄마도 보고 싶고. 근데 그 와중에 졸린 거야. 그 와중에 졸린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 엄마 보고 싶고. 한 번만 저한테 갱생. 마지막으로 밴드 한 번 봅시다. 밴드. 밴드 한 번 봅시다. 밴드 좋나요? 밴드. 술자리에 밴드 마스터 하시는 분이 있는 곳을 가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분이 늦게 끝나시니까 네다섯 시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집안일로 못 주무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연이어서 이제 근무가 되는데 반주를 막 하시는데 졸린 거야. 그거 하지? 저를 좋아하지? 앞에서 막 길판일 거 아니에요. 막 놀고 와~~ 뭐 놀고 오는데 딴증디디 띠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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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 커지니까 왜 이래? 경험담을 통해서 세대간의 격차를 알아보는 공감댓글 시간입니다 오늘 이비지 씨부터 먼저 발표를 해 주실까요? 자 오늘 공영진 씨 쇼 화상 최대 원매시였습니다 잠깐만! 야 이렇게 웃다가 또 마지막에 울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럼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시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는 거 신주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발표를 좀 해 주시죠 별명! 잠자는 숲속에 공영진 숲속에 잠자는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와중에 숲속에 조는 거 아 잠이네요 우리 생각에 곰 맛 나고 자 제 버릇이 TV를 보면서 한 번 보고 웃는 건데 이런 저를 보고 있는 우리 삼촌은 TV보느라 매일 밥을 꼬라비로 먹지 밥도 꼬라비 성적도 꼬라비 이게 욕인가요? 왠지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요 네 꼬라비는 일단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들 사투리로 알고 계시는데 사투리도 아닙니다 마지막을 뜻하는 것 꼴찌가 표준어입니다 저희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너 몇 등 했어? 너 꼬라비 했지? 그렇죠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꼴찌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아 꼴찌에 싸운 말이구나 사투리도 아니었고 표준어도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꼴찌가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면 얘기해 별명 신현준 동생 구현준 신구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별로 재미없어요 여름휴가에 온 가족이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바로 옆방 거북이를 만났네 한국 사람들이 방에서 들어오고 시끄럽게 술을 먹고 노는 겁니다 이때 우리 아빠가 이러니까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욕먹는 거야 쯧쯧 뭔가 이런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아니 이런 도매급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게 뭐죠?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마라 이런 말이 사전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같은 무리로 한 대 묶어서 취급받는 것을 우리가 도매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도매금입니다 한 대 묶어서 모조를 파는 것을 도매라고 하죠 도매금 그 도매에다가 돈을 뜻하는 금이 합쳐진 것입니다 도매금 도매금 도매금이 맞는 표현입니다 도매금 도매금 알겠습니다 신현씨 네 자 별명 가문의 부항 우리 엄마의 유일한 춤인 컴퓨터로 고스톱 치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자 당황하는 엄마에게 엄마 그냥 재접하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는 재접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매일 컴퓨터 고스톱 치시는 우리 엄마 재접을 모르시다니 실망입니다 재접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재접? 10대 청소년들의 말 줄임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자에서 다시 를 뜻하는 재와 접속하다의 붙임말의 줄임말입니다 재접속? 네 재접속하다의 줄임말이죠 재접속을 줄여요 재접으로? 대접 심하다 우리 청소년들은 한자에다가 우리말이 합쳐진 것을 줄이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미국 가셔도 미국 사람들 말 많이 줄입니다 네 그것도 많이 아셔야 될 거예요 네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그럼 줄임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왜? 이번에도 외국인은 또 줄이니까 자! 공예강진쇼 2탄입니다 2탄 그게 아니라 우리 저기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곽경택 감독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친구 네 챔피언 네 챔피언 곽 감독님이 뉴욕에서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아 진짜로? 네 NYU를 다니셨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 가서 미국 가서 집 정리를 하는데 본드가 필요한 겁니다 본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켓에 갔댑니다 본드란 말은 미국 사람들이 글루죠 글루 네 큐어글루 이래야지 본드란 말은 안하죠 네 접착제 글루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Do you have a bond? What? Do you have a 본드 What? 내 발음이 좀 이상한가 살려 이런 거 Do you have a 본드 본드 본드